온천 유콘 유콘에서 제일 유명한 온천이 화이트호스 인근에 있다고 해서 찾았다. 타키니는 원주민 말로 연어가 사는 강이란 뜻이다. 원주민들이 발견해서 이용하던 온천이다. 물 온도는 33도에서 47도까지로 1907년 근대식 온천시설이 만들어졌다. 물 온도는 silica, sodium, potassium, magnesium, sulfur, iron, calcium. 몸에 아주 좋은 것이다. 에프슨 설탕과 같은 것이다. 물 온도는 아주 편안해질 것이다. 겨울에는 야간 온천욕을 즐기면서 오로라도 감상할 수 있게 야간 개장도 한다.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오로라를 감상한다니 상상만 해도 환상적이다. 알래스카 고속도로 옆에 위치한 타키니 온천은 긴 여행에 지친 여행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. 물 온도는 불편합니다. 물 온도는 불편함을 그래야 한다. 물 온도는 불편함을 되어가다. 물 온도는 불편함을 해당하며 배운다. 물 온도는 불편함을 해당하여 남은 날, 물 온도는 불편함을 해당하는 일을 해당하는지를 해당할 수 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